애매하게 큰 애야 남준이 형, RM 형이 좀 말했지만 저희 부산 콘서트에 남아있잖아요 저희 거기서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대상 받은... 아미한테 받은 이 선물 저희가 부산 콘서트... 부산 콘... 어? 부산 콘서트에서 갚겠습니다 제가 방금 귀에 정기가 와가지고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국이, 우리 막내 정국이가 마지막을 일단 화려하게 장식해 주십시오 장식해 주오 화려하게는 아니고 네, 일단 대상 너무 감사드리고 그...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셔가지고 그리고 여기 오늘 다시 한번 여기 와주신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어... 가사분들의 팬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MC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오늘 더 팩트 이렇게 아미 여러분들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도 행복한 날 가득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더 행복한 날 가득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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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